한양대학교의 임영록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동산 얘기를 쭉 하다가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한 주 좀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디까지 했더라도 전세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죠? 우리나라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해 정확히 말을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풀려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전세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전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구조상 어떤 거냐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월별로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라는 거는 강가상각도 내가 부담할 거고 그다음에 세금까지 내가 부담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 차익만 얻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바로 핵심이 숨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세가 왜 올랐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때는 제 기억에 2013년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다 박살나네. 초전 박살난다. 안 된다. 금리 인상하면 좀 더 무너진다. 라고 한 시대를 풍미를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집사라는 건 친구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분명히 제 기억에 수많은 제도권,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금리 인상은 거의 파괴여에 가깝다라고 많이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결국 우리 같은 서민이고 이웃들이죠. 마음이 되게 아픈데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전세로 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상황이 좋아지면 수출로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권을 하지 않더라도 외화가 계속 집어들어오는 거고 그 돈을 통해서 유동성이 계속 확보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존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과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상황은 좋아진다네. 그리고 학습을 했죠. 금리 인상은 제가 여러 번 누누히 말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충격이 없습니다. 올 초에 나오자마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 했어도 막상 큰일은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자금 다 빨려간다고 하더니 실은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전세가 났다면 아니요. 집값이 이렇게 났다면 그동안은 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세라는 걸로 대신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점점 점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등하게 시작하니까 이제 따라붙는 상황인데 이제 전세라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주택에서 매매 차이만 중요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제가 딱 단언을 내릴게요. 다주택자가 되는 게 그동안 위너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을 매매했을 때 매매 차이 날 것 같지만 여러분이 5억의 전세를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이 5억의 전세가 설정됐는데 2억이 올라서 7억이 됐어요. 그런데 집은 계속 안 사니까 전세는 올라가겠죠. 그럼 이 이익을 누가 갖는 것 같아요? 결국 2억이라는 돈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이죠. 그럼 이 7억이라는 돈을 누가 내주냐면 집주인이 내주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내주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또 내요. 그럼 그 2억을 누가 가질 거냐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건 바로 비가세예요. 바로 그 전세 차익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전세 차익이 존재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돼서 비가세인 전세 차익으로 더 많은 주택을 매입하고 언젠가는 전세가 하방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전세가 밀려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나는 양도 차익과 전세 차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길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세의 비밀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이명록 교수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일 수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전화 주시면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죠. 샵 8181번, 긴 거는 100원, 짧은 거는 50원에 문자 이용료가 든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샵8181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이명록 교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세가격이 2억 오르면 그 2억이 캐시 인플로우. 그러니까 제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이명록 교수님이 제 집에 전세 사세요. 그러니까 만기가 됐어요. 한 3개월 있으면 만기 되는데 전화해서 교수님 어려운 건 아시지만 2억 정도 올려주세요. 하면 2억을 제 통장에 집어넣으실 거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 없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세가 언제부터 부풀었어요라고 저는 항상 정확히 말할게요. 전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부풀었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이명박 정권 때 그래요. 거듭 말했지만 수도권이 폭등한 이상의 지방에 4대강 사업 자금은 뿌릴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수도권은 규제했어요. 수도권은 규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고 전세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 나머지 돈은 4대강 쪽으로 돈을 계속 뿌렸는데 이 전세의 자금을 불어줘야지 수도권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전세 자금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이 대출이 바로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어요.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정교하게 설계하신 거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네요. 지금 현실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 서울에는 전세로 계속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만히 생각하실 게 뭐냐면 살고 싶은 곳과 사는 곳과는 달라요. 저는 어디서 살고 싶냐면 저는 울릉도에 살고 싶어요. 거의 없는데 거의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는 곳은 제가 집을 사야 된다면 서울에 살고 싶어요. 지금 교수를 할 수 없잖아요. 울릉도에 가시면. 그렇죠. 그래서 살고 싶은 곳과 사는 곳은 틀려요. 즉 살아야 될 곳의 가치와 사는 곳의 가치는 틀린데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그럼 개입 투자가 왜 발생했습니까? 말을 하신다면 제가 항상 부동산 얘기할 때 예전에 말했지만 전세는 탄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하고 우체국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증시가 안전한 시장이냐면요. 하방은 DJ 정권 때 만들어낸 국민연금으로 거의 받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가 거의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세가 매우 높은데 반대로 매매가는 낮은 지역은 내가 살기는 편리하지만 갖고 싶지는 않은 곳이고요. 반대로 전세가는 되게 낮은데 매매가는 되게 높은 곳은 내가 살지는 않더라도 매매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러면 개입 투자의 비밀이 발생해요. 그럼 개입 투자가 어디서 발생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서울의 강남 재건축은 개입 투자에 대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입 투자라는 것은 전세가 엄청나게 높고 즉 살기는 편하지만 살고 내가 매매하고 싶지 않은 곳을 약간의 돈으로 전세가 밀어가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개포동 같은 재건축은 집값이 10억이면 전세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반의 유동성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개입 투자의 대상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 개입 투자 잘못했다가 거기서 완전히 망하는 수도 있겠죠. 워낙 등폭도 크고 낙폭도 크니까.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파리대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부의 속을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이 망구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망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죠. 똑같아요. 거래가 잦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망구 불변의 진리예요. 거래가 활발해지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거래가 왜 활발한가를 생각하겠죠. 개입 투자 때문에 올라갔다잖아요. 그럼 개입 투자를 철저히 막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파리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파리부동산 대책이 갖고 있는 효과를 우리가 좀 검증을 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젊은 사람도 불만 다주택자도 불만 1가구 1주택은 불만 없고 임시적인 1가구 2주택은 대출 규제로 묶여 있으니까 불만이에요. 그럼 네 가지 층이 있어요. 신규로 진입하는 층 다주택자 층 1가구 1주택 층 1가구 2주택인데 임시적인 사람들 그래서 1가구 1주택만 불만이 없는 상황입니다. 1가구 1주택만 불만이 없다? 왜냐하면 대출할 것도 없고 당장 매매할 것도 별로 없어서요. 그래도 집 있는 사람은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한 15억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딱 붙어보니까 4억 5천 원에 매물 나오면 불만이죠.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기조로 봤을 때는 네 군데에서는 세 군데는 일단 불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만인 젊은 신규계층으로 보면 아니 내가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젊으니까 어? 서울에 주택을 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LVT하고 DTI 줄여버리면 저축을 엄청나게 해갖고 한참 뒤에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사죠. 그러면 나는 경기도로 가서 사라는 말입니까? 라는 말이 돼요. 자 두 번째 다주택자는 분명히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가요 중가돼요. 이게 한 채마다 양도소득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요. 최대 60%까지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채씩만 처리할 수가 있고 1년에 두 채를 팔게 되면 중가세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생각하면 최대 한 채 아니면 두 채 정도 팔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가 매매책을 다 가는 것도 문제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재산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매매가 안 되니까 싫어합니다. 자 근데 교수님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시간 가기 한 가지만 이분은 꼭 여쭤봐달라고 하죠. 과거 통계상 주식시장이 폭등 후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는데 2017년 주식시장이 좋았으니까 2018년 아파트 부동산 올라갑니까? 0691번 쓰시는 분이 이렇게 문의.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원래는 부동산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모든 걸 다 떠넣고 오를 수밖에 없어요. 딱 단언할게요.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오를 거냐면 서울권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규제를 하는 건데 이제 정부의 수순을 답은 그렇게 짧게 하고요. 정부의 수순을 보면 첫 번째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생기죠. 그러면 경기대로 가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에 매매를 할 거냐. 안 되죠. 왜냐하면 대출이 많이 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세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전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월세하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대출 규제로 경기도로 빠져가는 층들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인대사업자로 전환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인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4년간 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4년 동안 이번 정부의 인기가 끝났을 때까지는 다주택자 갖고 있던 매도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지금 재건축이 빠져서 아까 35층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35층이 왜 35층이냐면요. 교통하고 학군 때문에 안 돼요. 인프라가 못 바칩니다. 예를 들어 음마아파들을 50층으로 올려버리면 그 근처 교통 혼잡이랑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작해서 인프라를 제공할 땅도 없어요. 가구 수가 중요한 거지 층고가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2천 가구를 재건축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35층짜리로 2천 가구 만드나 60층짜리로 2천 가구만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용종률이란 건 미래가 가져야 될 공간권인데 그러니까 용종률은 똑같죠. 가구 수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같은 땅에 층수 제한을 하지 말자는 거죠. 미관상이나 높은 데서 더 조망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기부채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지 지분이 항상 빠져야 되거든요. 할 때마다. 그럴 때 용종률을 너무 많이 뽑아놓으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갈 때 계속 부담이 되긴 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 매주자시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말 그대로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초과의 이익 환수제 안 되죠. 그다음에 조합원 양도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건축은 거의 스탑이에요. 그러면 서울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급 안 되고 경기도권에서도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고 왜? 전세값이 올라갈 거다. 젊은 층이 매매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LTV, DTI DT를 줄어놨으니까 저축을 더 오래야 되니까 더 오래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올세는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다주택자는 이번 종건만 넘기면 전세 차익을 내가 사유화하겠다는 작전이 분명히 가능한 거고 그럼 임대 사업자로 과연 갈 거냐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금이 바로 소득이 바로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띌 거라서 다주택자분들이 아마 관망하고 버틸 확률이 큽니다. 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을 지금 벌었잖아요. 정부는 최대 4년간의 시간을 번 상태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크게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거는 지금 임대 소득, 임대 사업자로 전환시키고 재산세 내고 세금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단, 매매는 4년간 안 되는 거고 1년에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세금을 걷어서 정부는 GTX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GTX는 미안하지만 그 지역이 좋아진다고 하기가 어렵고 서울 쪽에서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이 이명록 교수와 서울 전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참 고민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게 되는군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내년 4월까지 물건을 좀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거는 사실 세금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습니다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한양대학교의 이명록 교수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